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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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장수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장수도 유전자하고 상관이 있느냐? 장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것이 유전자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생기만 받으면 모든 준비된 유전자가 켜져서 모든 장수까지 그래서 우리는 장수하는 것이 특별한, 좋은 것을 먹어야 장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수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염색체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염색체 끝부분이 양쪽 끝부분이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토막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양 끝부분을 텔로 멜 라고 불러요. 텔로라는 말은 끝머리란 말이에요. 멜 라는 말은 토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토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초록색 토막이 점점 짧아진다고 그래요. 점점 짧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텔로미아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 죽는다. 그러면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장수 못하는 사람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텔로미아가 빨리 떨어져 나가면 빨리 떨어져 나가면 장수 못하겠죠. 그렇죠? 텔로미아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면 장수하겠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장수할 수 있는 방법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텔로미아를 천천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잘 생각이 안 나죠. 이 다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다른 방법을 알면 텔로미아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돼요. 점점 떨어져 나가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한 토막 떨어져 나가는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죽는다. 아이가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암세포를 연구하다가 암세포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씨름실에서 배양을 하면 일정 기간이 되면 죽어버려요. 수명이 딱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를 배양을 하면 암세포가 안 죽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떼내서 씨름실에서 배양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다가 수명이 되면 탁탁 죽는데 암세포들은 암 환자는 죽고 없는데 그 세포는 씨름실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세포들이 많아요. 지금 암 환자는 몇 십 년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세포도 씨름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참 이상하구나. 그러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암세포들은 자, 여기 보면 캔서라고 나왔죠. 암세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떨어져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노란색 물질이 있어서 이 노란색 물질이 새로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아하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서 점점 노화가 되더라도 저 노란색 물질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되면 나타나면 그 노란색 물질이 새로운 텔로메어를 생산해서 갖다 붙여주니까 안 죽어, 세포가. 그래서 안 죽으니까 뭐라고 해서 여기 보면 셀, 셀은 세포고 셀은 인모탈리티 인모탈이라는 말은 불사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인모탈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가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아, 이 세포도 안 죽고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무엇만 생산을 해주면? 노란색 물질이 노란색 물질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물질을 텔로켓 물질을 텔로메어 텔로메어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다가 과학자들이 ASE 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러면 텔로메어 텔로메어 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텔로메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할 줄 모르는 유전자입니다. 텔로메라제를 생산하지 못하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입니다? 꺼진 유전자입니다. 왜 꺼졌어요? 그렇지! 결국 뉴스타트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강의는 전부 다 뉴스타트 강의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강의 하는 줄 알고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키울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끄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키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수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뭘로 결정이 되겠어요? 계속 생기를 받는 사람은 안 얻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생기를 못 받으면 지유될 수가 없고 생기를 받으면 지유되도록 그래서 결국 생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기본 여건을 다 갖추어 주고 그래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단해! 그러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습관이 완전히 잘못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런 생활 습관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텔로메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텔로메라제를 우리 피를 뽑아서 텔로메라제가 잘 생산되고 있는지 생산이 잘 안 되는지 텔로메라제의 농도를 측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놀라운 실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 안 하는 사람의 피를 뽑아보면 텔로메라제가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낮아요. 잘 생산해야 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 텔로메라제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감동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왜? 강의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저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또는 생기에 대한 생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조금씩 조금씩 이기나마 더 받을 때마다 맞아.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안 믿겠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생기를 받고 이런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키워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노란색 물질이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 동안에 생산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수명을 느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한 번 웃으면 일소하면 일소한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오뎌어지고 일노 한 번 웃으면 일노 한 번 웃는다.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고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그때 그분들은 과학적인 결론이 나서 지식화돼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그 감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정신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좋은 감. 악령은 무슨 감을 넣어줘요? 아주 나쁜 감을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의 각도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참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더라도 꼭 2부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물론 화면으로 보면 조금 감동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꾸 2부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 다른 사람들 지금 교회를 댕긴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의 이해로 하면 무슨 말이 되어버려요? 못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되어버리잖아.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런 해석은 누가 해주는 거야? 그게 안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감동적이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좋겠지. 더 착해지라는 얘기인데 자꾸 악령이 들어와서 저 틀렸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무조건적이면 그건 아무렇게나 사단 얘기지. 악령이 그렇게 헥가닥 속았어. 인간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과 함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지. 성령 없이 들으면 에이, 무조건. 누구나 아무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책을 다 해도 구원받은 거야? 아니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무슨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성경공부도 하고 2부 세미나 성경공부도 하고 뉴스타트도 배워서 잘했는데 본인이 혼자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또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부 세미나를 철저히 열심히 배우시면 그때부터는 성경 어디를 열에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텔로메라의 노란색 물질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산책 운동을 하는 것 건넌 운동을 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유전 생기를 받고 안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 이라기보다는 무엇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부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부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는 이게 이제 진리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진리의 핵심. 이 진리의 핵심을 다 가지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치유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무리 벤츠, 롤스로이스, 뭐를 타고 다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맨날 욕심에 시달리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차도 나도 저거 사야될지 나도 저런 집에 이러다가 항상 행복 아닌 행복 절대적 행복이 아닌 무선적 행복 상대적 행복 고통에 불과해요. 모든 분야에서 에이스였지만 하나님 분야의 에이스가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 기회 암환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기회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